도민이 만드는 정책축제의 장이 경기상상 캠퍼스에 실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장소 제한 없이 많은 도민들이 참여했는데요. 도민이 만들어가는 정책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상상 캠퍼스 잔디바당 곳곳이 토론장으로 변했습니다. 토론 취재에 맞춰 도민들과 시민단체, 협동조합, 연구원, 도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취재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밥을 잘 먹을 권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이들이 밥을 잘 못 먹는 것이고 그런 걸 주장할 만한 정치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음식물을 공유냉장고에 넣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공유냉장고에서 음식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공유냉장고 이용하는 방식 모두 끝납니다. 토론을 거치면서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점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집니다. 다양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5개의 테이블이 마련됐고 각기 다른 정책들이 동시에 다뤄졌습니다.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론 수위에는 15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복지부터 먹거리와 환경, 기본소득 등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찾아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주민이 정치 참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정치가 또 올바로 가는 것이고 또 정책이라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중 논의된 토론 의제들은 지속적인 수기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경기추지TV 최창순입니다.